안녕하세요. 배우 이다혜입니다. 제가 SNL 코리아 시즌 4 5회의 호스트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SNL은 언제나 항상 최고의 대세 프로그램이잖아요. 그런 SNL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떨리고 또 굉장히 되는데요. SNL을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저 이다혜의 모습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아 참 여러분 쿠팡 와우 회원이시면 쿠팡 플레이어에서 SNL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? 어? 아직 모르신다고요? 너도 진짜 나빴다. 얌생이구나! 어 무슨 일 있으셨나요? 일단은 코리아 시즌 4 5회 저 이다혜의 편은 8월 12일 토요일 저녁 8시 오직 쿠팡 플레이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우리 따라합니다. 안녕! 안녕!